최근 김신영이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입원하게 되면서 전국노래자랑의 스페셜 mc로 손태진이 긴급하게 투입되었습니다. 손태진의 등장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의 뛰어난 진행능력과 친활력으로 하루만에 대본이 전면 수정되는 등 프로그램 제작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손태진은 그동안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재치와 유머를 선보여 왔습니다. 그러나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mc로서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의 탁월한 소통능력과 무대 매너는 단기간에 큰 호흡을 이끌어내며 기존의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들에게도 그의 매력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. 김신영은 병상에서 손태진의 활약을 지켜보며 손태진에게 이 자리를 더 일찍 줬어야 했어라고 말했습니다. 이는 손태진이 단순한 대체 mc가 아닌 전국노래자랑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임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. 김신영의 이러한 칭찬은 손태진의 자신감을 더욱 고추시켰으며 그가 이끄는 방송은 생동감 있고 풍부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. 손태진이 스페셜 mc로서 맡은 첫 방송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숨겨진 가수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의 진행 아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노래를 더욱 자신감 있게 선보일 수 있었고 손태진 또한 가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이러한 교감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전국노래자랑이 지닌 국민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. 손태진의 이러한 성공적인 mc 데뷔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그가 어떤 방송에서도 뛰어난 진행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. 김신영의 지지와 격려 속에 손태진은 앞으로 전국노래자랑은 물론 다른 많은 방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번 경험은 손태진 개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대중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